예산 시장이오 유 왔슈? 먹고 갔슈? 먹을 자리가 없슈 차가 벌써 여기부터 막히는데 아우, 삼겹살 못 먹겠네 담아 그 시장을 가지마오 나는 왔지만 자리 좋아, 오늘 문만 열리면 돼 바글바글, 바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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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글 아, 아까 저 위에서 보면 차들이 너무 많아서 왜 차 위에bands지? 어디지? 시장은? 여기 안 해요, 여기 있는지 아, 저 거 거구나, 저거 저거 저 창고 같은 거 지금난리가 났는데 들어가자 tekn 흐흑 다리가 나면 일단 앉고 그다음에 판이랑 목이랑 해야 돼 그거를 한 번 김밥에 사자 이거 한 번 샀는데 한 번에 가서 사자 가면 돼 맛있다 존나 아 오우 오우 아 여기구나! 너무 못 지나가겠는데? 국수집인가 보다 국수 냄새 너무 좋다 밤에 오면 사람이 없을까? 우리 아무것도 못 먹을 것 같은데 국수집인가 보다 옛날에 백종원 여기 이거 해준다고 했을 때 난리 친다고 했는데 백종원이 아 이거 건어물찜이면 먹태 같은 거 구워서 팔려고 했다가 지금 대박 왔어 대박 왔어 저희가 그때 그 대전 천정벌 계획에 그 사장님이 그대로 있대 그래서 연예인보는 느낌이래 어? 어? 아 그럼 또 4시부터 줄 쓰겠네 3시부터 줄 서 있는 거 아니야? 3시부터 줄 서 있는 거 아니야? 샘표관장 저거는 광고를 박은 것과 쟤네가? 지금 아까 처음 왔을 땐 30분 전보다 사람이 조금 빠졌어 이게 사람이 밥 먹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3,4시 오면은 큰 문제 없을 것 같아 그럴까? 4시되면 또 막걸리 사러 또 저녁팀이 몰려오지 않을까? 저녁에 사람이 더 많다고? 저녁에 사람이 더 많다고? 아 근데 지금 좀 빠지긴 빠졌는데? 우리 인원이 2명밖에 없으니까 이게 뭔가 척척척 이게 안 돼 네 너 뭔데 이거? 왜 이렇게 사람 많지? 어 맛있는 냄새! 어 꽃이! 붕어빵 아 붕새꿍? 슈크림? 와아 그냥 국수집들이 엄청 사람이 많아 예산에 원래 국수가 유명하대 그래서 마른국수 하는데도 많네 비빔이 7,000원이었다가 급작스럽게 8,000원으로 바뀐 것 같아 그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국밥집 아 이거 국밥집은 인기가 없어 아 그래 잘 모르겠는데 그냥 편히 갔다 온 사람들 둘러 갔다 보면 나 국밥집 오늘 먹었는데 내일 또 먹고 싶은데 어? 저기는 또 왜 저렇게 사람이 많지? 떡집인데? 분명하다고 보는데 저희도 뭐 백종원이 뭐 했나? 진짜 먹는데 그냥 흰떡 아니야? 저 안에 고기소가 들어있고 아 백종원이 만들어주고 왔구나 고기떡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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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들이 뱅뱅뱅 돌고 있어 주차장이 생각보다 많아 응 근데 사람이 더 많아 들어오는 차는 확실히 준 것 같아 설레는데 사람이 줄었겠지? 아니 아하 아까랑 똑같네 똑같네 어우 고기냄새 아 옷 던져놓고 가는구나 그렇지 흩어져서 사와야 되니까 콩닭집에 가볼까? 아 오 오 막걸리죠? 막걸리야? 아니 넷이 오픈인데 막걸리 줄 사야 되는구나 오 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우리 먹고 있으면 옆에서 또 지키고 있는다는 거잖아. 부담스러워서 먹겠어? 닭고기 다 이따가서 먹고 우리 뭐 먹으러 가지? 알았어. 난 너무 부담스러워. 내가 먹고 싶어. 옆에 고기가 줄어들면 사람들이 와서 사악 줄을 서기 시작해. 눈치 보면 고기 먹어야 돼. 술 먹는 사람은 별로 없다. 운전하고 그래야 돼서 그렇다. 차라리 9시까지니까 8시에 오면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. 나 8시에 담아 볼까? 저기는 손님이 안에 있긴 있네. 우리 또 식당 옆에 로또 파는 데 좋아하는데. 가정식 백반 전무. 김치 통갈비찜, 삼겹살. 문도 열어놨어. 내가 사장님한테 물어봤어. 삼겹살 어디가 맛있는지. 태양식산이 맛있어. 사람들이 국수 사서 길에 막 거기서 먹는다. 오우. 연기. 짜옥짜옥. 오우. 주는 별로 없는데. 어. 테이블을 못 잡으니까 서 있는 사람이 많네. 이야. 사랑해. 이거 봐. 다 테이블 못 잡아서 테이블 잡으려고 서 있는 사람들이야. 다 사람들 옆에 서 있잖아. 그러니까 자리를 못 잡으니까 고기를 안 사는 거야. 맞아. 진짜 엄청나다. 난리구만. 점심때는 진짜 고기 못 사서 난리였는데. 오늘 지금 여행을 4번, 5번 보는데도 대단하다 진짜. 우리 가자 인짜. 알았다. 빈자리에 한 둘 있지 않을까? 연기. 다른 갈라? 아니야. 많을 것 같아. 빈자리에 한 둘 있지 않을까? 빈자리에 있어야지. 오우. 코기냄새 자리가 없네 아 나 생각보다 술 안 먹어 그치 다들 막 사이다 먹고 술 안 먹어 우리 저거 애플리어 저거 먹을까? 네 저거 애플리어 저거 애플리어 저거 애플리어